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거 위주로 쓸거에요 저희가 호응이랑 박수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? 첫번째로 갑시다 볼게요 저희팀 이름 디오비 많이 많이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인스타그램에도 한 번씩 디오비 검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과 영상은 인스타그램, 유튜브, 페이스북, 여러군데 오르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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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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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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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박수 저희도 비옥이 두 번째 공연 시작했습니다 팀즈 좋아요 여러분들끼리 영상 공유하려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공연되는 인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곡은 제가 생일이라고 또 나를 이렇게 스툴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안무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많이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?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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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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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.Na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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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어버렸어 이 도로 당신의 찬물은 모두 원하고 좀 담당할 수 있어 우린 당신이 결코 이제 나도 차연없게 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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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난 난 잘하셨어요! 멋있어요 여러분들! 네! 박수 한 번만 크게 해주세요! 박수! 아 진짜 앞에서 보고 싶었는데 아 내일 볼게요 아니 이 친구가 이거 한 15분? 15분만에 따가지고 한 거예요 어? 이거 한 번 사왔는데 되게 크죠? 어 저희팀의 안영진이라는 친구였고요 아 또 생일이라고 이렇게 급하게 아무것도 따와가지고 했는데 와 진짜 짧게 따고 치고 퀄리티가 진짜 괜찮네요 멋있는 친구예요 아 그리고 이제 다음 곡을 이어서 말 건데 다음 곡을 바로 다음 곡을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춤을 꺼지는 될지 뭐지 섬세한 매매 내 머리 신경이 전부 보냈어 나의 알기로 원해 낯설고 미묘한 적을 떨리며 저저나 가진 해치네 이런 곡을 이어서 smok에 진심으로 시작한 느낌이 있어요 오늘의 노래는USTDNNNC 내 머리 신경이 전부 하는 거 내 머리 신경이 전부 내 머리 신경이 전부 내 머리 신경이 전부 내 머리 신경이 전부 주변에 내가 얘기하는 걸 내 머리 신경이 전부 그리고 Wednesda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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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음 움직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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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한 번 걷는건 claro 들어가서 그런가? म은 안 자리가 나는 줄 알았어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잘해서 눌렀어 연설을 찍어놨으면 진짜 대박이었을 것 같아 저희 용진이가 솔로로 한 곡 보여드렸으니까 다음 곡, 제 유닛으로 하는 곡 한 곡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박수랑 호흡 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흥해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은 조금만 앞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앞쪽으로 부탁드릴게요